한글자막 by 박진희 둘 셋 또 내일이 코앞에 와서 내 어깨를 짓눌러 그림자를 붙들어 편히 쉴 것이 난 필요한 듯해 아마도 너와 난 꼭 그때가 아니었더라도 너와 난 분명 만났을 거야 시간이 꽤 지났지만 처음과 다르진 않아 여전히 난 독받은 사람이야 그댄 날 안아줘 내 어깨에 기대줘 단단히 날 믿어줘 넌 알잖아 말 안 해도 한다는 말 가슴 묶으란 말 이건 맞지만 바라도 말해줘 시간은 참 빨랐어 어색하기만 하던 나도 변했어 참 웃겼어 작은 실수에도 언절부절못하던 내 모습도 웃으며 기다려준 것도 너뿐이야 난 참 운도 좋아 아마도 너와 난 꼭 그때가 아니었더라도 너와 난 분명 만났을 거야 시간이 꽤 지났지만 처음과 다르진 않아 여전히 난 복받은 사람이야 그댄 날 안아줘 내 어깨에 기대줘 단단히 날 믿어줘 넌 알잖아 말 안 해도 한다는 말 가슴 묶으란 말인 건 맞지만 바라도 말해줘 항상 난 숫자 나무 날짜 같은 거 생일 기념일 그런 건 신경 안 쓴다고 했지만 그래도 오늘 누가 봐도 축하받을 날이잖아 그렇잖아 그댄 날 안아줘 내 어깨에 기대줘 단단히 날 믿어줘 넌 알잖아 말 안 해도 한다는 말 가슴 묶으란 말인 건 맞지만 넌 날 믿는다 말해줘 난 날 믿는다 말해줘 난 날 예수 chodzi 난 날 mite imi